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가 히트했을 때 길거리에는 온통 무지개 니트와 양털 부츠를 신은 일반인 임수정들이 가득했고요 드라마 도깨비가 화제였던 그해 겨울 길거리에는 온통 롱코트를 입은 공유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무지개 니트와 롱코트의 유행은 지나갔지만 드라마 속 주인공들의 절절한 사랑을 노래했던 발라드는 지금까지도 우리 곁에 남아있죠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발라드의 민족 저는 태희입니다 OST 하면 또 발라드 아니겠습니까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발라드의 매력을 한껏 뽐냈던 그때 그 노래들을 만나는 시간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지난주와 똑같은 옷을 입고 나와주신 OST의 퀸 신은강자 가수 에일리씨와 이번주도 함께합니다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에일리입니다 한주동안 잘 지내셨어요? 옷도 안 빨고 왔습니다 장난 아니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데 에일리씨는 사실 OST로 사랑받은 대표 발라드가 하나 있잖아요 아 맞습니다 이게 빼놓을 수가 없어 도깨비 네 도깨비 OST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그 노래를 들으면 진짜 롱코트 꺼내 입고 싶어요 저도 한참 그때 빨간 목도리 엄청 많이 입고 다녔어요 그렇지 그렇지 네네네 괜히 여자분들 촛불 켜가지고 불어보고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어 뒤를 돌아봤는데 공유님이 공유님이 있어야 되는데 책 읽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아 OST 최근에도 참여를 많이 하셨잖아요 CG플러스도 나왔고 그쵸? 네 스타트업도 하셨던 것 같고 네 최근에는 또 이제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 OST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OST를 많이 찾는 건 이유가 있죠 너무너무 뭐 드라마에 맞게 잘 표현을 해주시는 에일리 씨의 가창력도 있을 거고 아니 지금 보니까 인근히 많이 하셨네요 그러고 보니까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비밀 야왕 풀하우스 지금 제작진이 대본에 쭉 적어놨는데 이 노래가 다 기억이 나시나요?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그리고 한 번 녹음하면 사실 부를 일이 잘 없잖아요 네 없죠 OST 같은 경우는 사실 정말 많이 유명한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아니면 뭐 야왕의 얼음꽃이라던가 그렇게 막 정말 많은 사랑받은 곡들이 아닌 이상 사실 많이 부를 기회가 없죠 본인 노래를 많이 부르게 되죠 그쵸? 네네 그래서 기억이 안 납니다 맞아요 기억이 안 나요 저도 사실 OST를 몇 개 참여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비밀의 숲과 함부로 애틋하게까지 기억이 나는데 게임이요? 비밀의 숲? 비밀의 숲 아 드라마 비밀 아 동물의 숲 말고요 동물의 숲 말고요 동물의 숲에는 제가 아무리 불러도 하이하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 귀엽네요 동물의 숲 OST 나도 부르고 싶다 저도 최근에 게임 OST를 부르고 그러셨구나 아니 그래가지고 어!! 게임도 하셨구나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아유 헷갈리는데 저도 여러분들의 섬에 가서 기타 치면서 해보고 싶은데 불러주질 않네요. 그거 귀엽네 우리 동물의 숲에서 만나시다 동물의 숲 하면 저는 100% 섬 이름은 가슴 아파도네 목이 메어도네 백파로 너무 웃기네요 비밀의 숲이 거기까지 갈 줄이야 저도 꽤 많이 불렀는데 예전 드라마에 많이 불러가고 최근에 참여한 게 비밀의 숲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기억이 잘 나지를 않네요 드라마 OST 랭킹 투표를 받는 사이트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발라드의 민족에서 10곡을 저희가 과감하게 엄선해서 가져왔습니다 에일리씨 본인 노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저희는 또 오신다고 일부러 놓고 그러진 않거든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있을 것 같죠 근데? 솔직히? 당당해야 돼요 그래도 역대 스트리밍이랑 기록도 그래도 있지 않을까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위부터 가죠 태양의 후예 일단 드라마가 대박 드라마입니다 OST 다비치의 이 사랑 7위로 올라갑니다 이 노래는 진짜 남자들이 많이 불렀어요 임재범 낙인 춘호 드라마 OST 가슴을 베인 것처럼 그 목소리로 6위로 올라갑니다 불안하기 시작하네요 계속 안 나오기 시작해 좋은 것일 때 있어요 그럼요 위에 있는 거죠 6위 2016년에 태양의 후예 이 노래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거미 You are my everything 좋다 너무 좋다 저 노래 진짜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너무 좋은 노래고 너무너무 잘 어울렸고 이 노래 나올 때마다 하필 장면들이 다 그렇게 감동적이야 잊을 수 없습니다 이제 5위 2013년도 작품 아이리스 갑니다 명곡이 나오죠 백지영 선배님 잊지 말아요 맞아요 잊지 말아요가 나옵니다 이 노래를 OST가 아니라 백지영씨 앨범 수록곡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노래 자체가 인기가 엄청 많았어요 4위로 올라가면 이 노래 또한 춘호의 버겁나게 노래방 인기순위에 들어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2005년 작품인데 쾌걸춘향 아세요? 이제 응급실 이 바보야 진짜 아니야 어 나 저 이거 알아요 알죠 아직도 나는 너밖에 몰라 전 노래는 아는데 드라마는 못 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노래 또한 잊지 말아요처럼 이 응급실이라는 노래가 이지라는 밴드의 대표곡으로 자리를 잡아서 드라마보다 더한 사랑을 받았던 노래로 이제 3위 가야 되는데 3곡 남았어요 에일리스가 아직 안 나왔는데 대본 이제 찌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위 2016년 작품 도깨비 나왔습니다 에일리의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이야 탑3 안에 들었네요 이 노래는 OST 역사 안에도 들어가야 될 노래죠 사실 이 노래 대단한 노래였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두 곡 남았는데 드라마부터 볼까요 2012년에 방영된 작품 해음달 해를 푸는 달 민언니 그렇죠 시간을 거슬러 시간을 거슬러 네 맞아요 해품달 린씨의 노래 이 노래 들으면서 사극 안에 우리가 들어갔어요 모두가 한복을 입었어 1위 갑니다 단연 이 곡이었어요 1위는 2004년 미안하다 사랑한다 박효신 눈의 꽃 맞아요 어느새 길어신 맞아요 이게 뭐 그냥 겨울이에요 그냥 겨울 맞아요 아직도 굉장한 사랑을 아직도 아직도 받고 있는 곡이죠 레전드 곡이죠 사실 겨울마다 겨울마다 사랑받는 어때요 예상했던 순위들이 쫙 나왔나요? 사실 저는 아무 생각이 사실 어떤 곡일지 감이 안 잡혔죠 저는 그냥 궁금했었어요 어떤 곡들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나 근데 그 안에서 내 노래는 진짜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단연 탑수리 안에 있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그 영상이 많이 또 핫하게 올라와 있는데 밑에 댓글에 이런 글이 달려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 내가 이 노래를 지금까지 들을 줄이야 OST라는 게 사실 그 드라마가 핫할 때만 듣고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 노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듣고 있는 거예요 최근 목록 플레이리스트 안에 늘 있는 거지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사실 그러기 되게 쉽지 않지만 그렇게 정말 많은 사랑을 보내주신 것 자체가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맞아요 맞아요 이 트렌드라는 게 있는데 사실 그 사실 뭐 태양의 후예 같은 경우는 군인들의 어떤 그 트렌드가 핫하게 붐을 잃었다가 지나가고 나면 잊혀지기 마련인데 노래를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음악은 계속 남는 거죠 맞아요 실제로 첫눈 오는 날 이 노래 굉장히 많이 너무 많이 겨울에 진짜 이 노래가 반드시 들어있어요 감사합니다 플레이리스트 매장 플레이리스트 안에 꼭 들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맨날 눈 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매니저도 함께 웃고 있다라는 점은요 그 OST 이야기를 하다 보니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라는 곡을 많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도깨비 OST였잖아요 또 작가님이 대단한 히트 작가님이세요 김은숙 작가 네 맞습니다 차기작 OST에 부르면 굉장히 또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좋죠 그 드라마가 사실은 뭐 히트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에일리 씨가 녹여낼 수 있는 스토리의 글을 쓰시는 분이시니까 약간 욕심나지 않으세요? 욕심납니다 김은숙 작가님 저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같이 끼워서 추신으로 아 트일곡으로요 트일곡으로 트일곡 맞아요 슬픈 거 잘 부릅니다 슬픈 거 자 이렇게 또 2주 동안 2주 동안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셨네요 2주 동안 여기를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뮤직비디오와 OST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어요 아일리 씨가 발라드 민족 어떠셨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또 오랜만에 오빠도 뵙고 수다 떨다가 가는 느낌이고 그러니까요 저도 너무 즐거웠어요 맞아요 또 이제 놀라운 정보들과 또 발라드와 또 이제 OST와 또 이제 뮤직비디오에 관한 이제 몰랐던 디테일한 그 인포메이션 정보들 정보들도 더 알게 된 것 같고 또 알려드린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네 에일리 씨가 확실히 발라드의 민족이세요 댄스곡도 부르시고 하시지만 감성이 저희 쪽이네요 감성은요? 네 감성이 쫙이네요 아 저 살짝 그 아 모르겠어요 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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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되게 감성적인데 흥이 또 너무 있지 있지 아 이거 확 그렇지만 이번 신곡은 조금 감성적이니까 네 맞아요 아 아닌가 살짝 살랑살랑 하기도 하네 보니까 더블 타이틀이니까 그렇죠 반반이네 반반이네 제가 또 네 프라이드 반 양념 반을 또 좋아하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억지로 저희가 끌고 가지 않겠습니다 반반인 에일리 씨와 반쪽을 완전하게 함께하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에일리 씨 너무 감사했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신곡 활동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에일리 씨와도 인사드리면서 저는 다음 또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발라드 하세요 안녕하십니까